1.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쪽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의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본문 초록기 36장 8절로 3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복명복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간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 한해는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 전체가 정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지워지듯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히 올 한해 더 생각나는 일은요 지난 4월과 11월에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우리 이원 장로님하고 박관영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뵙고 싶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 없기에 더욱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새해를 허락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죠 저부터 허리가 맨날 아프고 요즘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자세가 구부정한데 티를 안 내려고 해도요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몸이 휘나 봐요 그래서 다 뒤에서 보면 집사님들이 목소리에 또 허리 아프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되게 민망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술도 담배도 좀 이제 끊으셔야죠 그리고 못 읽었던 성경도 읽고 큐티하는 것도 결심해서 큐티하시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요 군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인기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군대에 대해서 또 여성들도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의무 복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는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자라면 본인의 이야기고 여성이라면 아들의 이야기요 오빠의 이야기요 남동생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그 모임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자랑하느라고 그냥 취미튀기게 자랑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한국 남자는 군대 이야기 나오면 끝난 거고요 여성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 나오면 끝난 걸까요? 여성들은 애 낳는 이야기 나오면 끝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집사람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섯 명 나봤어 이러면 모든 게임 오버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제가 이 군대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신앙 생활이 이 군대 생활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다른 진이 아니라 전투를 위한, 전쟁을 위한 진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운데 대장이신 하나님, 즉 성막, 법괴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들이, 열두 집화가 테두리를 해서 전진을 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관습이나 제도에 빗대서 많이 설명을 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1조를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당시 입었던 갑옷들, 아머드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말한 거고요 빌립보소 2장 25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군인이셨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명적인 군인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외에도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 디모데 같은 사역자를 하나님께 부른받은 병사에 비유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온 초점을 맞추자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군인이 부른받은 나라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가서 꽤 고생을 했는데 이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뭡니까? 유격이라는 훈련이에요 유격훈련 모든 훈련이 힘든데 유격훈련이 특별히 힘든데요 그중에서도 이 유격훈련 중에서도 PT체조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듭니다 특별히 PT체조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명복창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명복창 아닙니까? 이 복명복창이란 상급자가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하급자가 동일하게 되풀이하여 말함으로 이를 통해서 명령과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복명복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뭐를 엎드려 뻗쳐라고 명령하면 상급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뻗쳐! 복창하고 바로 엎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복명복창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부터 39장까지가요 사실은 출연국기 25장부터 31장에 나왔던 내용을 고스란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적지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복명복창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동일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25장부터 31장에 제가 이 출연국기를 강의 설교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휘장이라든가 그 영적인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 번 설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왜 이렇게 반복하며 얘기를 하는지 반복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제작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닮았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져야 합니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또한 성막이 6일 동안 천지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6단계를 거쳐서 성막이 지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은 바로 안식일 규례가 나옴으로써 이 제2의 천지창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구속사역을 거기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는 구문이에요 저 안에 해와 달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6절, 7절, 9절, 14절, 15절, 20절, 24절, 26절, 30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 온 우주에 질서가 생기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게 그대로 되었더라 복명, 복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뒤에 복명, 복창하고 성막을 그대로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손재주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요 지난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명, 복창했는가? 여러분 복명, 복창하셨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네요 왜 그런지 제가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명, 복창한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려니 교만한 것 같고 또 막상 대답하자니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앞에 복명, 복창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복명, 복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대 훈련 중에 PT 체조 유격 훈련이 제일 힘들고 그중에 PT 체조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건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 학창 시절 했던 팔 벌려 높이뛰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8번 온몸 비틀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누워서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좌우로 이렇게 내립니다 땅에 거의 달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구호를 붙이면 이래요 하나, 둘, 셋, 하나 이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두 발을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배둘레 햄이 쏙 들어가고 날씬한 허리가 됩니다 제 배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교관이 보통 이럽니다 8번 온몸 비틀기 10회 이래요 그러면 훈련생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죠. 복용복창해야죠 10회 하면 훈련생들이 10회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교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요 온몸 비틀기 8회 실시 이래요 10회라고 했다가 8회로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띵한 친구들은 이 8회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8회 마지막 거는 반복권은 없다 이러거든요 마지막 8번 8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 띵한 친구가 하나, 둘, 셋, 여덟 이래요 그러면 반복권 나왔다 다시 실시 온몸 비틀기 10회 몇 회? 10회 그러면 11회 실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관의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여운 신경을 초집중해서 교관이 마지막에 몇 회라고 하는지 이걸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10회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8회 바꿔버리면 이걸 못 들으면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엄청 나중에 욕먹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초집중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지 않으면 복명복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그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복명복창할 수 없죠? 복명복창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유튜브 이런 데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 소리에 초집중해야 하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와 아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하와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까? 남편 아담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와 남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누구 소리를 들었습니까?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은 세상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망했어요 그 뿔입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삽비라라는 귀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나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원래는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남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한날에 멸망을 당하죠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 보니까 삽비라도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걸 알고 있었고 여기 보니까 어그리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걸 알면서도 동의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이 지혜로운 여성은 그걸 거부할 줄 알고 잘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검증해야 됩니다 그녀가 말하는 말이 남편이 말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아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복명복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초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도 모세가 있어야 돼요 누군지는 몰라도 모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모세여야 합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집에는 누가 모세여야 해요? 여기서 지혜로운 분은 제가 모세여야 합니다 이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거라면 남편도 모세가 되고 아내도 모세가 되고 자녀들도 모세가 돼서 전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워서 듣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모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누가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당연히 남편 가장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가자 새해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다 가정마다 남편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가 역시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죠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조언을 하고 돕는 베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중에 본인이 믿음이 더 오래되고 먼저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남편, 초신자인 남편, 믿음 약한 남편을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예수를 알아?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오래되고 믿음이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도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이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저는 형제입니다 자매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여기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믿음이 20년 됐거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기 남편이 방언기도를 할 줄 알거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질서예요 이거는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가정에도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만 남편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할 때는 복종하면 안 되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속선 상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거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대의 경우 남편이 믿음이 오래돼서 아내의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무게로 에베스스의 28장에 말씀하셨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왜 모르시냐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처럼 모세라는 출중한 안테나, 수신장치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명복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정에도 모세와 같은 출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모세 안테나이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모세 안테나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모세 안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복명복창을 합니다 38절까지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나오고 다음 주 본문에도 또 언약계를 만들고 진설병상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막 휘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막 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소, 이 전체 텐트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특별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덮개, 빨간 가죽 덮개, 해달, 수달 덮개 이런 거 지난번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그것들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토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막의 널판지가 이루어졌다라 무슨 말이냐면 성소를 이렇게 널판지를 쫙 세워가지고 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금고리가 밖에 있는데 그거를 금도구만 나무로 꿰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성도들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밴딩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출애국기 26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막 입구가 이루어졌더라입니다 성막 입구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예요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출애국기 26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재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홀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육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체가 없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초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신경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복명복창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2021년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 오는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복명복창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